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자 전황보도입니다. 우선 북부 하리코프 전선 현황입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군의 공세가 2-3일 전부터 가속화되어 하리코프 전 전선의 포격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하리코프 도시 경계까지 포격을 가하면서 진격을 준비 중이라 전운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지역인 주포프가 등에 포격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주구에프에 포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동부 돈바스 전황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러시아군의 전선 분리작전이 거의 성공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세베르스코와 솔리다르 등 러시아군과 최근접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선 이외에도 러시아군은 이 도시 너머 슬람반스크, 크로마토르스크를 향해서도 진격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미 이 지역은 러시아군에 의해 각계 격파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전황분석과의 말을 들어보아도 이 지역은 이미 러시아군의 점령이 확실시되며 나아가서는 후방에 바르벤꼬바를 기점으로 아래로는 아브데프가까지 러시아군이 결국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황분석은 이미 러시아 쪽에서 과거부터 예상하였던 전황분석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바르벤꼬바와 아브데프가 안쪽에 있는 도시는 결국 러시아군의 포위 속에서 고립, 소멸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영상은 어제 도네츠크 지역의 마르인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진지를 107연대 도네츠크 연합군이 족집게 타격을 하는 영상입니다. 제공권이 없고 포격전에서 열세를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을 이 동영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호를 깊게 파서 방어를 잘 한다고 해도 무차별 포격에는 결국 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부전선의 자빠로제와 헤르송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공세에 러시아군이 맞서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전선에서 국제법상 허용이 안되는 대인 지뢰를 무수히 매살하여 민간인 피해를 속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작은 모양의 지뢰로서 살상력은 굉장해 한 번에 64기의 파편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빠로제에 있는 우크라이나 최대의 원전 달전소에 어제 우크라이나군은 가무카제 라는 무인 드론 폭격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원전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법상 허용 안된 테러 행위입니다. 제레니스키 정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도 이러한 원전 발전소에 대한 폭격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전쟁 범죄입니다. 또한 이 며칠 사이에 하이마스를 이용한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이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헤르손 근처를 이어주는 전략 다리인 안토노프 다리가 며칠째 여러 번에 걸쳐 정밀 타격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차량 운송이 위험할 지경이며 예비 부교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부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지역의 시급히 대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하이마스의 운영은 100% 나토나 미국 요원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밀 타격에 하이마스의 강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군은 집중적으로 헤르송 인근의 안토노프 다리와 가호부카 도시 일대 그리고 이곳의 다리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이마스 포탄을 퍼부어서 헤르송과의 군수물자 수송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이마스의 가호부카에서는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외의 다른 지역인 알체프스카에서도 폭역을 가해 이 지역 전동차 차고지를 폭역하여 전 지역의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알체프스케에는 총 6발이 투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군의 12대에서 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하이마스의 사장거리에는 크림반도, 돈바스 전역, 심지어는 벨라루스까지 사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전쟁의 양상은 보다 더 확전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대전차 파괴무기 제블리는 물속에 가라앉은 해골 모양으로 묘사하면서 무용지물로 더 이상 필요 없고 하이마스는 물위에 떠받쳐있는 어린아이를 묘사하면서 아주 필요하며 추가로 50에서 100대의 하이마스가 필요하다고 추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가로 4대의 하이마스를 지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제블린을 손에 든 성모 마리아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무언가 이 나라 지도자들은 정상적이 아님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추가로 전선을 강화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하이마스 폭격을 원천 차단을 하고 이러기 위한 폭격을 강화하라고 쇼이그 국방장관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추가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독일의 현재 제거 무기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무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의 한 여학생이 이번 전쟁은 그만두라고 평화를 가져야 한다고 온라인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며칠째 행방불명이 되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빙자한 무서운 독재 파쇼 체제가 우크라이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번 숨숫기 전투에서 아저프 나치연대의 간부가 사망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아저프연대의 깃발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다른 나치연대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이란 대통령 그리고 터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푸틴은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미군은 무조건 철수해야 하고 IS 테러 집단의 타도를 공동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터키 대통령과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관련하여 적극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3자 회담은 향후 브릭스 연맹의 발전 활성화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미 독자 협력 체제를 브릭스를 통해 실현해가는 가능성에 한 발 더 내디뎠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푸틴의 등을 감싸주며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귀국 즉시 휴식도 취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은 이란이 너무 더워 에어컨 때문에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강한 이념이라는 슬로건을 내고 포럼을 진행 중인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러시아 내부에 당면한 문제점들의 청취와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도중 한 대표가 연설을 하는 도중에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 같더니 여기 동석한 재무부 장관에게 잘 설명하라고 농담을 하여 관중의 폭설을 제원하기도 했습니다. 로티는 러시아 전역의 중고등학교에 기술 향상반을 설립해서 기술력 증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현재 캐나다에서 종유가스 터빈을 수리하는데 왜 이러한 기술이 러시아에는 없는지 하루빨리 기술력 향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이 아주 유치한 수준이라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절감 포스트에 푸틴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절감을 해야 한다는 유치한 문구를 아동들에게 교육하면서 샤워할 때는 에너지 물을 절약하기 위해 중요 부위만 씻으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절약방법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말미에 참석자 전원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전국 어린이체육교육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체력 향상과 취미활동의 모든 어린이들이 시간을 즐겨주기를 당부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지술래에 관해 보도해야 됩니다. 며칠 전 모스크바 인근의 황금도시에 속하는 세르기에 바사드 도시에는 성자 세르기에를 기념하는 60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3일 전부터 이 도시를 성지술래를 하는 수천 명의 술래객들이 도보로 행진을 하면서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교회의 유명한 전설적 이콘의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 술래객은 민스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남편의 이름도 세르기에이인데 남편이 성자 세르기에이의 이름을 딴 성자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모두들 착실한 전교회 신자들의 성지술래 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국민의 대부분이 전교회 신자라고 해도 될 만큼 동방 전교회에 대한 신앙심이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느 여자가 모스코바 크레물린 궁을 배경으로 혼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 내용에는 푸틴은 살인자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나갔고 러시아 군인들은 파시스다. 라는 끔찍한 문구를 들고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자전거 행인도 고개만 돌려보고는 무심히 그냥 지나칩니다. 한마디로 관심 대상이 아닌 내용입니다. 모스코바 강변을 지나가는 유람선에서도 이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10여분 시위 장면을 비디오로 찍고서는 경찰의 조용한 연행에 경찰차로 끌려갑니다. 러시아의 언론 자유가 없고 독재정치가 심하다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이 여자는 지난 전쟁 초기에 한 국영TV 뉴스 앵커 뒤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반전 시위 피켓을 들었던 여자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도 러시아에서는 약식 벌금으로 벌금형에 처했는데 이 여자는 알고보니 우크라이나 출신으로서 러시아 국영방송국에 근무하였던 여자였습니다. 이 소동이 후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으나 우크라이나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 다시 독일로 출국해서 독일 언론사의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반전 시위를 하다 해고되어 다시 러시아로 입국해서 이번에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갖다 쓰면 출국금지에 입국금지에 아니면 구속수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